지석의 여자친구 석순이는 매일 예뻐지기 위해 화장과 액세서리, 머리 모양 중 한 곳을 전날과 다르게 하고 어디가 달라졌게? 라고 묻는 걸 좋아한다. 석순이가 찍은 10일 동안의 셀카를 보고 먼저 찍은 순서대로 나열해라. 하나씩 바꾼다는 거죠? 매일? 코가 좀 바뀌는데. 야, 이거 아까 일본 어쩌고저쩌 얘기했으니까. 야, 어떡해. J, I, J. 아, 안 보여. 자, A, B, C, D, E, F, G, H, I, J. 일본, B. 아니, E랑 I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 E랑 I랑 똑같네. 와, 이거 너무 좋다. 아니야, 아니야, 달라. 눈썹이 좀 길어졌어? 야, 석진이 진짜 눈썰미 없구나. 뭐가 달라요? 저런 혼나는 거예요. E랑 I가 바로 다르다고? 에이, 다름없는 남자야. 야, 다르네. 야, 완전 다른 사람인데. 아니, E랑 I가 똑같다고요?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완전히 달라요. 눈치가 없네. 완전히 달라. 와, 석진이 진짜 못된 남자다. 실망이야. 조금만 관심 가지고. 오빠, 헤어져. 형, 알았어요? E, I 알았어요? E, I 눈썹밖에 없는데. 눈썹이 달라요, 눈썹이 똑같은데. 눈썹이 좀 길어졌잖아. 아, 길. 아, 찾아냈네. 응, 늦었어. 다이아, 다이아, 머리 길이. 헤어져. F는 눈썹이 너무 두껍다. 못 만나겠어. 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본 어쩌고 저쩌고. 일본에서 나온 문제. 일본에서 나온 문제? 응. 일본에서 나온 문제? 일본에서 나온 문제? 아, 박경 씨. 네. 박경 씨. F나라는 조금 이안한데. 박경 씨. 박경 씨. 쉬워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D랑 G랑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지적지 헤어져. 아니, D랑 G랑 완전 같은 거 아니에요? 코. 귀걸이. 눈썹이 다르지 않나? 헤어스타일. 눈썹이 다르네. 그걸 모르네. 아, 나쁜 남자 김지석. 아, G랑 H가 왜? D랑 G가 같다고? 내가 보기엔 똑같아 보여. 아니, D랑 H는 또 D랑 G야? 기분이 다르잖아. 기분이 다르잖아, 기분이 지금. 아, 기분이. D랑 G가 드럽고 있어. 아, D랑 G는 똑같아. D랑 G 똑같잖아. 그렇지, 그렇구나. D랑 G는 이마 사이즈가 다른나? 똑같아. 카피했네. 기분이 다르대. 자작진 지적군. C랑 J는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저도 그걸 찾고 있어. 나도 그걸 찾는데. CJ가 다른 게 없어. 아, 아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잠깐만 얘기하지 마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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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헤어져. C랑 J. 다르다고? A, B. 피부색도 다른 거예요, 지금? 성능성다. 어, 타일러 풀었대요. 에? 전현무 씨 문제입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0초요. 와, 이거 어떡해. 아, 다르구나. 정답. 자, 여자친구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걸 모르고 뭐. 어, 알았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네. 그럼. 자, 봐요. 먼저 옆에서. 이 풀만 달라졌죠. 네. I 되면 A입니다. 그다음에 J가 됩니다. 머리 색깔만 달라졌죠. 다음.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여기가 제일, CG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게요? 이거, 이거. 이게 달라졌죠. 아이브라우스. 거의 거꾸로. 자, 그다음부터는 이 눈썹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H가 들어갑니다. 진짜 저렇게. 눈썹이 똑같고 귀걸이만 달라졌어요. 잘한다. 그다음엔 머리가 갑자기 길어집니다. 똑같은 데서. D. 근데 그게 두 개? D가 먼저 온 건데. D가 먼저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G와 D가. G, D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D가. 아카 플랭스. 뭐가 다르지? 속눈썹이 하나 줄었죠? 속눈썹이요. 속눈썹이 줄었다? 자, 속눈썹은 C와 똑같은 지금 이거 풀면 돼. G에서는, G에서는 속눈썹이 하나 줄게 됩니다. 아, 연결이 되어 있구나. 네 개죠. 네 개짜리 속눈썹을 귀걸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눈썹만 달라져야 되겠죠? F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시 돼. 다시 잘 놨어요? 다시 돌아가요. 얜 박나래인데? 어, 나리 누나 똑같아. 난 속눈썹이다 진짜. 다시 돌아가. 아하, 여기서 말이죠. 이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뭐가 다르죠? 눈썹. 눈썹이 다르죠. 그래서 눈썹도 나옵니다. 맞는 거 같아. 맞아. 아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E, I, A, J, C, H, D, G, B, F. I love you, my girlfriend. 내 girlfriend야. 내 girlfriend야. 컴온. 정답.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염색 머리가 나중에 해야지. 거꾸로 하신 거예요. 그래, 그래. 아, 그치. 근데 이게 거꾸로 가야만 되는 이유를 보면은 눈썹을 붙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눈썹 문신이요. 띄어야 된다고? 각은 거야, 자른 거야. 이 순서. 그래서 정답은 F, B, G, D, H, C, J, A, I, E여야 됩니다. 와. 와, 꺼꾸로 한 거 맞네. She's my girlfriend. You know? She's my girlfriend. I know. I know. I know.